자가수의 대표적인 효자가수입니다. 여기서 여러분의 금방수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갑에 맺고 빌 부려 비면 어머니를 그려봅니다. 가난한 세월 너너던 그 고간마다 어머니같이 간다 땅과 눈물이 부딪힐 남의 피우신데 동맥도 다시 또 이겨서 동맥도 줄어보는 어머니 하나가 어머니 어머니가 그립습니다. 동맥도 다시 또 이겨서 동맥도 다시 또 이겨서 어머니를 그려봅니다. 어머니를 그려봅니다. 가난한 세월 너너던 그 고간마다 계밀 Maine 어머니가 그립하다 어머리나 건물은 땅과 눈물이 우리 집단에 비우셨네 동맥도 다시 놀리며 동맥도 주러 가는 아람이 아, 어머니 어머니들 그립습니다 오늘따라 그립습니다 우리 집단에 비우셨네 감사합니다